원래 그러는데 왜 이러고 평생 떠돌아다니고 살았어요? 그래서 막 떠돌았어요? 절칸도 다니고 길거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자기도 했지. 빗눈을 안에서. 몇 년을요? 몇 년을? 5년? 오래됐다고요? 혼자 밖에서 주무시는 게? 그럼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길거리에서? 그럼 그게 몇 년이에요? 원래 내가 20살 아일로부터 고생했을 때 다른 고향에서 3년 살다가 원양문천 거기서 양로에서 2년 있었고 4년 있다가 그냥 계속 이었어요. 길거리에서요? 그럼. 그래서 남집, 남집 살, 우리집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불빼주고 욕물을 해주고 소위 밥이나 해주고도 참치 먹이고 바닥에 나서는 거고 이렇게 손에 밥이 들어왔어요. 밥이 그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아...